안녕하세요 달포파입니다. 오늘은 젤몬 클리어 슬라임에 스팽글 넣어봤어요. 일단 광고 보고 가시죠. 오 솔로 청구 커플 치유 마이웨이. 남자 필요없어 마이웨이. 어머 엘사 너 또 차였니? 오 마이 프렌즈 너 피부 좋아졌다. 얼굴에서 빛이 나네. 몰랐어? 나 요즘 달포파의 진주 가득 조개팩 하잖아. 너도 써봐. 좋아 나도 달포파의 진주 가득 조개팩으로 예쁘지겠어. 하루 15분 투자로 반짝반짝 황튀 피부. 더 이상 차이지 말아요. 조개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정국 매장 통신세일. 지금 바로 매장에서 만나요. 갑자기 만들고 싶었던 거라 투명 젤몬 사용해서 클리어 슬라임 만들었는데요.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너무 묽게 만들어서 정말 별로였어요. 물풀은 100ml 정도 사용했는데 따라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세린 넣어줬는데 저는 이거 약국에서 1,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역시나 잘 저어줍니다. 이 시간은 소원에게 아주 높은 물의 구입. 이렇게 하면 안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결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더욱iston의 유지 공유가를 사용하고 싶어 죽인건가요. 이것은 저에게, 또한세히 있는 게 맞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이 와중에 있는 데이터가 많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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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진주 슬라임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만든 슬라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망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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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